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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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옵니다. 오늘 리시연 출구에 좀 모여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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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코멘트 한 번 해주시죠 당대표님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가지구 아주 정확한 해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마 바로 대통령 auf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 결혼과 그리고 또 연애와 여러 가지 다른 꿈들 중에서 퇴기를 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을 이렇게 정치권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선 저도 분노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제가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더라도 제 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안에서 강제된 상황이라면 되게 화가 날 것이다 생각하고요. 저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고비용 저효율로 설계된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도 그렇고요. 주방 설계나 아니면은 또 다용도시 같은 것도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대선 공약으로 저희가 좀 연구해 보고 싶은 것은 아주 컴팩트하게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연구해 볼 테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데에서는 기본 자산제를 통해가지고 젊은 세대에 사회 진출을 빠르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은 기본 소득제 같은 것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결국엔 목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 책에 보시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의 당론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꼭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선 전에 해법을 내놔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관철시킨다면은 기본 대출제가 될 텐데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받아들일지는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원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원 인증 평가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항목을 놓고 그리고 이걸 하겠다고 병원 측에 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이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궁금합니다. 의료 분야에 관한 분이? 네 사실 저도 주변에 의료 디지털 장비 하시는 분들 아는 기업인들이 있어가지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실 임상의 적용에 비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 건 또 규제에 의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저희가 최대한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히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걸 넘어서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이 거부하는 변화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야말로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변화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원격 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의료 인력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아까 조금은 더 일이 편해질 거라는 말씀도 들으셨지만은 또 거꾸로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거는 또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훌륭한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지 원격이나 기계에게 받았다는 것보다는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좀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있는 지점도 있다 보고요. 특히 의료 시설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의사를 확충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간편화 장비나 그런 것들이 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되니까요. 저희가 좀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쪽에서 먼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차별금지하면 역차별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경을 이번에 채용한다는데 남자와 여자를 같은 수로 채용한다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평등이 아니라 단순히 결과주의적인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여쭤볼 게 있다면 성인지 예산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공교육으로 페미니즘을 가르친다는 것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두석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사상이며 여성 우월주의인 사상으로 이미 변질되어버린 페미니즘을 굳이 왜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어린 나이에 세뇌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인지 예산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되는 세금을 왜 그 성매매 여성들에게 끌려간 것도 아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에게 나눠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저번에 경기의회 위원장 김용택님께서 안희정과 박원순의 행위를 반페미니즘적이라고 발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페미니즘적이라는 것은 안티페미니스트를 얘기하는 거지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적인 적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그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 해체와 성인지 예산 해체와 그리고 의원장님이 발언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사실 최근에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불거지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이슈를 다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하태경 의원 등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활발히 다뤄왔고요. 그렇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주의운동 즉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쨌든 불공정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정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여성 우월주의 또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가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당이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에서도 보여줬듯이 저희가 만약에 전당대회 원래 하면 문화가 조직 동원도 하고 단체 회식도 많이 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는 아무래도 고령의 남성 또는 장년층 남성 정치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다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나니까 당장 당대표는 저같이 젊은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은 4분 뽑았는데 그중에 3분이 여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한 운동장 자체가 시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회 차별을 보정하기보다는 여성주의운동 중에 좀 멀리 나가신 분들은 결과를 자꾸 보정하려고 해가지고 불공정을 야기하고 역차별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대표하는 동안 우리 당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기회의 불공정을 시정하는 데에 5분 노력을 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했던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부처에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잡아놓아가지고 통계를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정책 하면 별거 다 들어가거든요. 교육비부터 무슨 그런 것처럼 성인지 예산이라는 수치 자체도 약간 부풀려져가지고 이렇게 홍보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번에 저희가 예산국회 때 기존에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확히 어떤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예산들 예를 들어 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좀 통계를 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실시도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말씀을 한 마디 더 드리고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게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되는 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 성적 지향이나 이런 걸 배제한 상태의 차별금지법이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서명해 주셨던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입장을 말할 정도로 논의가 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 지지율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전에 대해서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놀라는 게 저희가 20대 여성과 남성의 지지율을 2018년도 지방선거 때부터 비교해보면요. 그때부터 이미 여성과 남성의 지지율 격차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선거에서 14년 선거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여성과 남성의 지지율 격차가 차이나기 시작한 건 맞고요. 그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이 같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저희가 배척한 것처럼 가끔 오해받기도 하는데 여성의 지지율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태경은 그냥 제가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다라든지 남성에게 이익을 주다라는 발언을 한 게 저희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상의 문제로 할당제와 같은 아까 말했던 결과의 보정보다는 기회평등을 만들기 위한 어떤 보정이 더 옳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이게 이제 저희에게 반대하시는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뭐 여성혐오자로 몰기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그런 게 잘 안 먹힌다는 거 알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오해는 많이 불식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성장이 굉장히 정체됐습니다. 성장이 정체됐다는 거는 옛날에 영국의 대처 총리가 노동당이랑 토론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덜 가진 분과 더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좀 그래도 불만이 덜합니다. 이 사람의 오늘도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고 위에 좀 더 빨리 간 사람의 오늘도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덜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결국에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라가면 이 사람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심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치기를 굉장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이 남정이고 절반이 여성인데 남성이 잘 되면 여성이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 안 되면 여성이 잘 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놨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문화 자체가 성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계속 어떻게 분배할까를 남녀 갈라치기 가진 자 덜 가진 자 갈라치기 집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갈라치기 이렇게 갈라치기를 시도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성장에 대한 믿음 내가 올라가면 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안 좋은 심각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 관용의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요새 세상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대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또 무엇보다 모든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자기와 다른 사람을 따돌림을 시키거나 학교폭력, 소외 배제 등의 그런 현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선, 법률 개정 등에 대한 문제는 혹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24십니다. 동안이네요.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세요. 저는 다름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제가 공존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되는데 그거는 어떤 법보다도 본인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편리함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도 무수한 저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봤고 다만 항상 제가 가졌던 자신감은 제가 하는 생각이 옳다 그런다면 그분들이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저는 제 주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분들도 그분 주장 만약 합리적이라면 계속하셔도 된다는 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치하면서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옳고 그름을 맞이하는 상황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상대편의 선의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A랑 B라는 어떤 대안과 더 나은 대안 이것의 경쟁관계를 저희가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의식개조 이런 걸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편해지더라고요. 어떤 법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하고 다른 걸 싫어합니다. 사람보다 다른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바로잡고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저는 굉장히 정신 승리를 하십시오. 뭐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논쟁하다 이러다 보면 괜히 쿨한 척 흐흐흐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욕박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내가 논쟁에서 이겼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승리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제가 옳은 소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야당에 집권을 하고 실제로 조건부채에 이루어낸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등력을 다시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문재인 정부도 성장이 정체됐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신수종 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기존에 있던 산업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특히 탈원전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꼭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산업 파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많은 규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협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저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나 이런 곳에서 저작권법 같은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부가가치를 얹어가지고 2차 저작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라도 저작권법 같은 굉장히 기반이 되는 법들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창업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갈수록 상황이 그래도 해를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는 최근에는 좀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창업에 대한 지원이 많았었는데 저는 저희가 크게 크게 신수정 사업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을 특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 저희 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창업 정책의 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평등하고 무차별하게 집합금지 당하는 업종도 있고 피해를 많이 본 업종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지금 변종 손실보상법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손실보상법 소극적용이 당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님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최승재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꾸준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저희 당은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용을 꼭 해야 된다라고 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에는 또 이걸 지원금 형태로 나눠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민주당 쪽의 그 논리를 좀 들어보니까 손실보상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뱉어내야 될 뿐이 있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걸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2020년대에 들어서가지고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그런 한마디로 퉁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일 당장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지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차 중에 SUV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국가가 징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데에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들 차를 숨기겠죠. 저는 영업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코로나라는 전쟁과도 같은 어떤 국난에 대해가지고 협조했던 국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설례가 세워지게 된다면 나중에 진짜 전쟁 같은 일이 터졌을 때 국민들에게 국가를 믿고 희생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업보상 문제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소급 적용을 통해가지고 손실보상 우선 그 원칙은 세워놓고 그 안에서 다만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전액보상은 어렵다. 그러면은 실제 피해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최대한 예산을 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국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감사합니다. 네, 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스포츠 스타들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무언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운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스폰서 문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준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인기 종목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선수님 사정처럼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또 그분들한테 지원해라 이야기하면은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수님 노력이 많이 그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춰질 수 있도록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사실 시스템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준석 대표님께 정말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을지 아세요?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어요. 선과 악의 싸움으로 돌아가지 마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 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곤란한 질문인 거 압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생각한 선과 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답해주시면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저는 정치인들이 이걸 하자, 이걸 하지 말자, 또는 다른 걸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은 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악으로 몰려는 시도는 하긴 하죠. 그 악으로 보는 시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공학적이고 또 반대로는 정치의 기본 문화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야만으로 규정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걸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정치 문화 같은 거는 그거는 결코 민주주의의 기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저는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이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정책 결정을 고려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는 진보의 접근법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방송토론을 하면서 진보라고 소위 자칭하는 분들과 많이 마주쳐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보의 좋은 생각과 보수의 좋은 생각이 경쟁하는 상황은 많이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논리와 비논리의 대결 정도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임했고요. 저는 적어도 진보에 어쨌든 철학이 녹아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지만은 때로 그것은 선택적으로 적용되어가지고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 그 순간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가치는 전부 다 상실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렇게까지 제가 적수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인정할 만한 어떤 진보의 가치가 있는 의견과 다퉈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인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귀국당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이 있는데 알다시피 정책적 노선이 확실해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찍 오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저 솔직히 우리나라의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옛날에는 정확한 정치적 철학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구별지을 수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철학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럼 그게 이제 표면으로 나오는 게 사실 가장 크게 저는 세금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하고 텍사스주가 정말 크게 다르거든요. 그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그런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경제적인 세제는 무엇이 있는지 좀 단편적으로나마 좀 궁금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 정강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의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게 정책 플랫폼이 엄청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면은 박근혜 새누리당 시대에는 어땠고 홍준표 자유영학 시대에는 어땠고 김종인의 국민의힘 시대에는 어땠고 그 정도 혼란을 겪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제가 이제 정강정책 개정을 단기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가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공공이 담당하는 영역이 너무 커졌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솔직히 말하면 작은 정부론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과감하게 저희가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 대선 주자가 내세우는 공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LH 사태에서부터 본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심어준 확신은 뭐냐면은 공공은 전혀 공공적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헤쳐먹는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것이 에너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주택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의 공공 영역에 대한 신뢰를 완전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 공공 영역을 철저하게 재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정권 교체 이후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끌어 하시는 당 대표님이신데 이러한 기성세대와 청년 정책 조화로운을 어떻게 함께하여 내년 승리를 이끌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저는 국회에서도 일도 해보고 선거 캠프도 해보고 현재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도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 주택, 교육, 취약, 취직 이런 모든 것들에 지금 환경 속에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청년들의 장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제도적 장치 마련할 계획이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방선거 기초자격 시험에 대해서 사실 중장년층 당원들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나를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닌 것이 우선 우리 당에 보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 전문가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체계적인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먼저 구축할 겁니다. 여러분이 EBS 수능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분이 뭐냐면 젊은 세대에게 유리함을 주기 위해서 컴퓨터 같은 걸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제 지금 이건 나중에 저희가 토론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야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컴퓨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워드로 직접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엑셀 시트 정도는 볼 수 있다. 이 정도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선거를 치른다고 했을 때 저도 노원구에서 이제 선거 지휘를 해야 될 텐데요. 기초의원, 광역의원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지지위보다 개별 후보가 10% 찍은 득표를 올려야지만 강북에서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20대가 가가지고 나 워드 쓸 줄 알아, 엑셀 쓸 줄 알아 그러면은 답변은 어쩌라고 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의 전통적인 60대 당원이 가가지고 나 원래 워드 못 쓰고 컴퓨터도 못하는데 내가 동네를 위해서 한번 봉사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이제 워드 할 줄 알고 엑셀 할 줄 안다? 저를 한 판표 줍니다. 국민들은 그런 노력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분명히 평가해 줄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 제도가 정착되면요. 그 변화를 따라가지 않은 민주당에 비해가지고 우리 후보들 하나하나가 10%씩 더 득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에 압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정당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모습 보였을 때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지방선거와 서울 압승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해가 있으면 제가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변화를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젊은 세대가 여러 가지를 포기해가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번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번에 토론 배틀 준비하는 모임을 했을 때 첫 번째 모임부터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토론 배틀로 선발한 남녀노소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선발된 당원은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활동비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치에 꿈이 있는 하지만 또 생계가 또 정치라는 데에 또 여의치 않은 분이 있다면 저는 이번이 아주 적기입니다. 지원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뽐내가지고 4등 안에만 들면 전업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저 4명으로 선발된 분들한테 이준석이 하고 있던 종편방송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최대한 넘겨가지고 여러분이 정치에 순찰하게 입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참 하태경 의원과 제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다 하나씩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마 언론에는 처음 공개하는 걸 텐데요. 제가 6월 11일 날 당대표가 되고요. 14일인가요? 처음 대전현충원에 가면서 그날 저희 비서실장님과 또 이준석 대변인 같이 가셨지만 참 특이하게도 거기에 같이 모시고 간 분이 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무총장인 대신 한기호 의원님이거든요. 한기호 의원님이 꼭 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비서실에 요청해서 같이 가게 된 거는 가서 계속 제가 한기호 의원님이랑 논의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한기호 의원님이 중장까지 지내시고 지휘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명시적으로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엄청 제보 많이 들었던 한 건에 대해서 아마 제가 당대표 형으로 와가지고 1호 업무 지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기호 의원님에게 군 급식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저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왔던 문제는 군 장병들의 의료 실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장병들이 지금 예를 들어 MRI를 한번 찍으려고 해도 상급병원까지 가서 찍기 어려운 환경이고 병원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시간표에 따라가지고 잘 운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병원에서 민간병원만큼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가 대안을 세우고 예산을 보충해가지고 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자라고 했던 것이 사실 드러나지 않았던 제 당대표로서의 1호 정책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저희가 결과를 내가지고 성과를 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 아까 저희가 방역 때문에 진짜 협조하신 상인들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국가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이 아까 말했듯이 먹는 문제가 사실 대두된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의료면에 있어서도 꼭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군 복무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과 제가 이야기하는 여성 희망 복무죄라는 것이 지금 저희 내부에서 논의됐던 것이고요. 당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선 전까지 저희가 대안을 내놓을 것이고요. 또 저와 당은 다르지만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남녀 평등 복무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심사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어느 정당이든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 안을 내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꼭 그거는 빠뜨리지 않고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행보 이후에 또 이제 서울 강남,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나니까 정말 기대감이 높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강조한 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의 소통 방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보였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저항의 방법론이나 이런 것보다도 조용하지만 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문재인 정부가 압박할 수 있는 자유토론과 논쟁이 우리의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태용호 의원님의 추진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당의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국민들 구석구석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무 의원이 계속 제기하는 것이 말의 괴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제가 사무소 위조를 했다니 업무방해를 했다니 이렇게 그쪽의 주장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한테 김남국 의원이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은 제가 병특 근무했던 업체 사장과 제가 무슨 특수관계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뭘 확인하고 와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 저한테 스무고 계약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으면 김남국 의원도 그러면 로스쿨 가실 때 혹시 고등학교 동문이 거기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가 되나요? 보면은. 저는 제발 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법사위라는 상임위의 면책대권이라는 걸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딱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방식의 그런 어떤 언급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마타도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는 내용을 공개해라. 왜냐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어떤 X파일이라는 문서로 돌아다닐 만한 그런 결함이나 아니면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작년에 이미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X파일이라는 것이 진실이 아닌 내용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우선 그 내용을 열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겠지만요. 다만 범야권 주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고 저는 우리 당의 지금까지 서울시장 때에도 그렇고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노하우와 무엇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범야권 주자라면 우리 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런 대응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애초에 직위나 이런 것을 탐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대선 주자가 저희가 들어서고 그분과의 어떤 상호 보완적 결합을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당을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